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이번 주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이번 주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이번 주 최신 정보를 보기 위해서 AI, 로봇 자동차, 고급 TV 분야의 최신 정보 최신 정보는 그냥 최신의 것 이렇게 하고요. 고급 TV, Fancy TVs 하시겠습니다. 최신 정보를 보기 위해서 AI, 로봇 자동차, 고급 TV 분야의 최신 정보 최신 정보를 보기 위해서 AI, 로봇 자동차, 고급 TV 분야의 최신 정보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지만 제이크 워드가 보도하는 것처럼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는 올해 CES에서 하지만 제이크 워드가 보도하는 것처럼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는 올해 CES에서 하지만 제이크 워드가 보도하는 것처럼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는 올해 CES에서 결합한 것입니다. 빅테크와 대규모 농업을 결합한 것입니다. 빅테크와 대규모 농업을 결합한 것입니다. 빅테크와 대규모 농업을 CES는 보통 장소입니다. 신박한 기기를 위한 신박한 기기들, far-out gadgets 하시겠습니다.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is usually a place for far-out gadgets CES는 보통 장소입니다. 신박한 기기를 위한 CES는 보통 장소입니다. 신박한 기기를 위한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is usually a place for far-out gadgets 제이크 워드가 보도하는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보도하는 것입니다. 제이크 워드가 보도하는 것입니다.